오늘 우리가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앉아가지고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만이 명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가르침이 진짜 명상이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토록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인가 내가 이토록 뭐랄까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장엄한 존재였단 말인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과거에 마음에 안 들던 나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투성이었던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바꾸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깝깝하고 어둡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도 마음에 안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눈부시게 장엄한 존재인지 그것을 그저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진짜 부처인 자기로 깨어나면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상하면 명상 기법이 있을 것 같고 명상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갈고 닦고 나면 명상 기법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로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매를 얻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부처님의 명상은 갈고 닦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변화시킬 것이 없는 겁니다 무의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조작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그것이 명상이 아니라 이미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내가 정말 본래 부처였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존재의 실상에 다 닿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이죠 뭐가 희소식이냐면 신이 갈고 닦는 것만이 어떤 기도 수행 명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한 생각 돌이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중도라는 말처럼 무의법이라는 말처럼 불의법이라는 말처럼 한 생각 탁 돌이켜고 나면 문득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아 여기에서 내가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괴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에 눈 뜨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의 핵심 수행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도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중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라고 하면 지관 혹은 정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관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지가 뭐냐면 멈출 지자거든요 관은 볼관자입니다 멈추고 본다는 거죠 이것만 하면 중도 수행이 전부 다 되는 거죠 이게 불교 명상이거든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무엇을 멈춰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나쁜 게 있으니까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본래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망상을 일으켜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식대로 분별 망상을 가지고 험한 것을 보던 것을 멈추고 본래에 있는 본래에 드러나 있는 참된 진실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법화경에 재법 실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법은 이 삶 그대로 나라는 존재 그대로 이 우주법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대로를 재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고스란히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임재스님은 입처계진 이런 말을 하셨죠 입처계진 수초작주 이래서 입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청목보리라고 도우스님 같은 분은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 전부다 진리를 보고 있다 경봉스님 같은 분께서는 목격 도전을 했습니다 도우를 우리가 늘 목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생이 내 눈에는 왜 완전하지 못하게 보일까요? 여러분이라는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께서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못난 줄 알고 살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고 살았을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못난 것 같았을까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밤과 낮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구름은 흘러가고요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어오고 소나무도 있고요 잔나무도 있고요 꽃다지도 있습니다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분별을 하면 좋거나 나쁘다 나는 봄은 좋고 여름은 싫어 낮은 좋지만 밤은 싫어 이렇게 사람은 머릿속으로 분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거든요 좋다거나 나쁘다고 그런데 진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 낮은 옳고 밤은 틀렸을까요? 들숨은 나쁜 거고 날숨은 좋은 걸까요? 봄, 가을은 좋은 건데 여름이나 겨울은 나쁜 걸까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죠 들숨이 없으면 날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들숨과 날숨은 그냥 연기적인 관계로 서로 둘이 아닌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이처럼 원래 봄, 여름도 들숨과 날숨도 낮과 방도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암담한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시궁창에 빠진 인생이야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하듯이 너무나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데 낮이 있으면 밤도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 어두컴컴한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도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은 나쁜 거고 낮은 좋은 거야라고 하지 않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듯이 들숨은 옳고 낮숨은 삿대다라고 하지 않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듯이 우리 인생에 찬란하게 빛나던 그때 그때와 우리 인생에 괴롭고 서글프고 외롭고 서러웠던 그런 암담한 밤과 같은 그런 날이 오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지 내가 암담한 겨울이야 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메일로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또 본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공부를 했더니 지난 과거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암담한 겨울이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괴로운 삶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정말 참담하다 못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잘 살고 계셨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20대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하고 어떤 친구는 원서를 100번을 정말 넣었다 그래요 아무리 원서를 내도 다 떨어지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이 세상에 나를 받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울감과 절망감이 오면서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해도 화가 나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가 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최악의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어머님께서 평소에 법문을 늘 듣고 있던 것을 옆에서 보고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법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친구는 어머니가 법문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 엄마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 뭐 저렇게 또 이상한 데 하나 빠졌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이 왔을 때 자신이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본인의 인생이 괴로웠기 때문에 찬담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덕분에 마음공부를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를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불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도님들을 포함해서 종교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신기한 현상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싶은 신기한 현상 같은 것들을 목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가 완전히 열리는 시대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진리를 찾는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처했다가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방법은 없는데 막 아둥바둥 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외로 많습니다 서양에 에카르트 톨렌이 아이런 케이티니 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성자 현자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몇 년 몇십 년을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어났거든요 그 괴로움에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 하나만을 품고 있다가 문득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독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발심과 똑같습니다 발심이 뭐냐면 석가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와 똑같습니다 괴로움이라는 섬스러운 진리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서 괴로움 이것을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벗어나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발심이라고 하고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발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이에요 선불교에서는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문득 깨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요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발심을 하게 됐을 때 문득 깨어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꼭 불교란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적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어떤 거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막 좌절 절망을 하다가 문득 깨어난 사람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에서 몸서리치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 시절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렸던 겁니다 우리는 밤은 싫고 겨울은 싫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밤이나 겨울이라고 싫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괴로 소리를 듣고 내가 삶을 경험하면서 눈깊고 혐엄듯이 색상의 민족법을 접촉하자마자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고 분별을 하거든요 대상을 그래 놓고는 좋은 것은 더 갖고 싶어서 집착하고요 싫은 것은 밀쳐내고 싶어서 길을 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좋은 건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싫은데 자꾸 오면 화가 납니다 이게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이게 탐진치 삼독입니다 즉 삶은 이대로예요 그냥 밤과 낮이 좋거나 나쁜 게 아니듯이 내 인생에 성공 실패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삶은 둘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돈을 10억을 벌었던지 내 전재산을 날렸던지 사실은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겉모양을 쫓아가면 돈을 번 것과 돈을 잃은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르지 않은 하나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 직시할 수 있다면 삶의 내용물에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모양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진실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냐 지금 눈앞에 이미 진실은 100%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진실을 가리느냐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서 대상을 파악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걸 취사 간택심이라고 부릅니다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취하려고 했는데 내 걸로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했을 때 괴롭고요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자꾸 나타날 때 괴롭습니다 화가 나고요 이 두 가지에 집착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하는 데 고집하지 않을 수 있고 버리려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서 이건 수행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불교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가 무분별지를 반야지혜라고 하거든요 무분별지가 뭐냐 하면 분별지의 반대죠 분별지는 좋은 것이라고 내가 판단한 것을 더 가지려고 접착하는 것 싫다고 내가 판단한 것을 밀쳐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분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분별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완전성을 보지 않고 봐야 할 진실을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석한 내 인생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로막혀서 스스로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숭질로 그 누구도 묶지 않았는데 내가 내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묶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무분별지 무분별심 반야지혜를 얻는 것 그게 중도의 길인데요 중도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유의조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것을 멈추면 될 뿐이지 파사현정이라는 말은 삿된 것을 파하면 저절로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무엇을 파해야 될까요? 깨뜨려야 될까요? 바로 이 분별심과 취사간택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인생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이대로로 100%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돈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남편도 나에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자식 성적도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나에게 용돈도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몸도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추구심이 있는 동안은 내가 만들어놓은 추구심과 지금 현재의 나 사이에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갭만큼 겨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추구심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무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기무아 이 연기무아라는 말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뿐입니다 이 몸도 오고 가는 거예요 생겨나고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성격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가합이에요 그거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했던 것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건 자기가 아니에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여겨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되거든요 아무리 되고 싶지만 죽도록 노력했는데 안 되려고 하면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절 인연이 막 받쳐주고 주변 분위기가 막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막 돕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한 걸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삶 전체가 자기거든요 이 몸 하나만 내가 아닙니다 이 우주법계 연결되어 있는 법계 전체가 자기거든요 이 법신불이라는 게 진짜 자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진실은 이대로가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법신불처님의 현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법신불처님의 현현이고 지금 괴로운 일이 왔다면 그것은 내가 괴로움이라고 해석한 것일 뿐이지 그것의 진실을 뚫고 돌아가서 본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한 부처님의 가압이었고 법신불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법실상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법실상에 우리가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해서 할 게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취사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도하게 취하는 게 없고 과도하게 버리는 게 없으면 돼요 뭐죠 그러면 지금 이대로의 이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해있는 여러분이 처해있는 그 연기적 실상 매 순간 밥 먹고 일하고 남편과 자식과 부딪히는 이 있는 그대로의 연기적 작용 이것이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자신의 생각 분별망상이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은 변해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돈도 더 많아야 돼 나는 더 건강해야 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가지고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있는 그들의 완전한 실상을 보지 않고 분별해서 만들어놓은 자기 세계 자기가 허망하게 그림 그려놓은 생각의 허상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도 분별이라는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식대로 그림 그려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평생을 살지만 진짜 남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은 남편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한 번도 못 만난 채 자식도 마찬가지죠 삶 전체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진짜 생생한 삶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완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수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수용되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은 지금 이미 아프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이미 돈이 없고 있어요 그게 수용되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걸 거부하고 싶으니까 문제지 이 생각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삶의 진실이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괴로운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지금 이대로의 존재로서 그대로 100% 드러나 있습니다 이 펼쳐지는 삶을 완전히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 내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명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 완전한 상태 제법 실상이라는 총목벌이라고 하는 입처개진의 이 진실에 분별을 멈춘 채 지관 분별을 멈춘 채 생각을 멈춘 채 그냥 보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앉아 있을 때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몇 살쯤 됐어 이런 생각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없어요 명상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요합니다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텅 빈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 일으킬 때만 그 생각과 동시에 남자구나 여자구나 난 몇 살이지 난 몸이 아프지 나는 병이 있지 언젠간 난 죽겠지 이렇게 생각 일어날 때만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남자다 하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내가 몇 살이 하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왜?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나는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건 생각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 몸이 나야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림 그려놓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래 자기의 본성으로 본래 자기의 진실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활 명상이 뭐가 있을까요? 삶을 통째로 허용하는 겁니다 통째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를 나는 알 수 없거든요 이 괴로움이 내 미래에 나를 오히려 도와줄지 세용지 말한 말처럼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동안만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온몸의 힘을 최대한 빼보십시오 완전히 이완하고 푹 쉬어보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봅니다 마음속으로 잠시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참회하고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힘든 인생을 잘 견뎌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진한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위험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답장을 잠시 푸시고요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온몸에 힘을 빼고 잠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존재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지금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나와 세계가 동시에 나타나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종소리라고 이름 붙인 이 소리 여기에서 소리를 빼고 그냥 이것과 함께 있어보십시오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지 말고 이 평범하고 담담한 있는 이대로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 오십시오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대로 천진한 본래 부처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보십시오 모르겠는 모름 속에 그저 있으십시오 삶이 펼쳐지는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그대로 그저 있어보십시오 이렇게 있을 때 그저 경험될 그저 뿐이고 들을 뿐입니다 텅 비어 고요 텅 비어 고요 할 뿐입니다 이 텅 비어 고요 한 위로 세상 모든 일들이 지나가죠 생각도 느낌도 성공도 실패도 삶도 죽음도 그저 왔다 갈 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바탕입니다 이 텅 비어 고요한 배경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어보십시오 텅 빈 위로 이것이 지나갑니다 이 소리와 나는 돌이 아니죠 사실은 이 소리와 내가 돌이 아니라 하나임을 느껴봅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딱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 Hawk